오오오오오오 그래도 니들이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된다 아! 그치? 3일 밤입니다 3일 차에요 접 나 스카이프 왔다고 치크야 치크야 나 스카이프 왔어요 애들 아직 안 움직이지? 전화 시끄러니까 끌게요 애들 아직 안 움직이고 안 움직였어 일단 오케이 애들 아직 안와 3일차에요 타피야 우리 쇼름이랑 놀래? 쵸름이? 쵸름이 지금 움직였어 아직 아무도 안 움직였어 나 초래해줄게 스카이프 한 명 움직였다 한 명 움직였다 한 명 이쪽에 있죠 한 명 이쪽에 있죠 지금은 안와요 12시인데 오겠냐 아직 한 명밖에 안 움직였고 야 닭은 어디서 오냐 야야야 콜러야 야 닭이 오른쪽이지 몰라? 닭이 오른쪽이지 아 스카이프 못 나오네 오 야 닭 벌써 온다 야 닭 벌써 온다 당연하지 야 닭 왜 이렇게 빨리 오냐 야 닭 벌써 온다 오지마 오지마 아 꿍꺼 게임이요 오케이 한시 됐어 좋아 앞으로 5시간 더 펴기면 돼 오우 뭐.. 맛있쩍 아직 안오져 아직 푹시 얼굴도 안내.. 안 내밀고 괜찮아 괜찮아 아니.. 오케이 푸깽이 안 움직였다 푸깽이 아직 안누.. 안움지리고 있어 뭐 왜 저렇게 꿇기지? 뭔가 이상한.. 호흡!! 으악! 깜짝아!! 으악!! 으쒸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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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마 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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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거지 나이스 안껴요 저거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아 무섭네 이거 참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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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존나에번데 아니 나 존나 아까 전에 스칼퍼가 시청자들이 아래요 아직 토킹이 안 움직였고 나이스 저리가 저리가 오지마 오지마 집회는 내 심정을 알아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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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 배가리야 오지마 집회는 사이프 사이프 때문에 말렸는데 집회새끼 혹시 아직 아동 얼굴도 안 내밀었어 혹시 두신데 얼굴도 안 내밀었어 좋아 내가 아까 좀 토끼한테 많이 죽었어 내가 2일차 때 토끼한테 죽었어 계속 토끼 안 움직였다 아직 토끼 안 움직였다 아직 오오 3일차 3일차부터 이거 지옥이라는데 토끼 아직 안 움직였고요 왜 토끼가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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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도 안 내밀었어 아직 두시야 두시 뭐가 좋대요 안 좋댔어 아직 아직 안 죽었어 애들 있으면 바로 닫으면 돼 그냥 괜찮아 침착하게 하자 침착하게 놀래키지마 나 침착하게 할겁니다 아직 얼굴도 안 내밀었죠 셋인데 으아 어둑이다 폭씨 안 나올거 같애 오 침착하게 합시다 아직 얼굴도 안 내밀었어요 폭씨 어둑이다 아직 얼굴도 안 내밀었죠 셋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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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도 안 내밀었어요 왜 이게 안 맞아 너무 어이없다 가면서 이렇게 어이없는 스나이퍼잖아 처음이네 오오 깜짝아 오이씨 못옵니다 오이씨 괜찮아 나 좀 더 침착해졌어 아직 있죠? 아직 있죠? 어 나 침착해 좋아 좋아 침착한 플레이 좋습니다 아직 안갔어 안갔어 빨리 좀 가라 아 왜 안가냐 집에 가 빨리 혹시 아직 얼굴도 안 내밀었어요? 왜 아직 야 왜 남쪽으로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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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아직 얼굴도 안 내밀었어요?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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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카가 귀엽다고? 그쵸? 하나도 안귀여워 아직 얼굴도 안 내밀었어 혹시 대신 대 대신 대 대신 대 얼굴도 안 내밀었어 좋아요 3회차 깰 수 있겠다 오케이 3회차 깰 수 있겠어 한 번에 가나요? 한 번에 3회차 깨는 거 가나요? 시 오지마 여기 안 버렸어 랑키 한 번에 3회차 깨나요? 시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볼 거야 안 보면 장띵이지 아 흑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분명히 저거 핵 쓴다 명준 핵 쓴다 저거 혹시? 스택 명준 후에 저기요? 야! 나 안보일꺼야 나 눈 감았어 너 카메라 내리면 오지 아니 안와 안내릴꺼야 왜 안오지? 늦었는데 방금 어떻게 다 카메라내리면 온다 이거 아니야 이거 카메라 내리면 와요 안돼 안돼 돼... ... 으으으으으..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에도 어... 어... 당냄염! Boys رع cons. 황! 안돼! 안돼!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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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고 했어? 아니요. 아... 뭐하고 해주세요? 감사합니다. 우리가 누가 줄까? 나집마가 줄까? 아니요? 뭐라고요? 우리 여자아이가요. 아유... 고마워 이렇게 얘기는 해야지. 지금 너무 어스토해서... 아니 어색한 게 아니라... 손이 떨려서요. 우리 여자아이가 졌어? 아니요. 손이 떨려서요. 내가 졌어? 아니요. 뭐해요 너는? 아니 지금 아까 그것 때문에... 어어어어어. 그만해! 네? 아니요. 한 판만 더 할게요. 깰 수 있을 것 같아요. 깰지마. 깰지마. 네? 운동 갔다 온대요. 어? 운동 갔다 온대요. 운동 갔다 온대요. 네. 변하시고. 컨티뉴. 후... 아까 폭시 안 움직여서 좋았는데... 하... 하... 깰 수 있어. 님들아. 왜 못 깬다 생각해. 아 못 깨. 하... 처음엔 안 오니까 일단 가만히 있으시다. 아직 안 움직였죠? 아직 안 움직였어요. 열두시니까. 숲착하게 있읍시다. 일단 배터리 아끼면서. 일단 배터리 아끼면서. 야 이제 내가... 열... 와... 닭대가리 또 움직였어. 닭대가리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냐. 치킨. 님들아 프레디는 어느 쪽으로 와요? 프레디는 배터리 없을 때 와. 아... 아 그거... 그거야? 응. 그게 끝이야? 응. 그러니까... 프레디는... 얘 왜 벌써 와. 와... 진짜 닭대가리 진짜... 너무... 너무 빨리 오는다. 폭시야... 너 왜 벌써... 벌써 그래 왜... 폭시야... 왜 벌써 그래 폭시야... 왜 벌써 그래 폭시야... 왜 벌써 그래 폭시야... 안 돼 안 돼... 오지마 폭시야... 아니 분이 안 움직였어... 툭깽이 안 움직였어 침착하게 플레이합시다 괜찮아요 침착하게 플레이합시다 침착하게 플레이합시다 아직 아직 툭깽이 안 움직였어 침착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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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오호 툭깽이 안움직였어 잘 ninguna 스가 기쁘게 혹시 달려올때 소리나냐? 아오 소리나나? 스카이 안 돼 혹시 안 되고 오지마 아직 2시 괜찮아 오케이 토킹이 안 움직였고 토킹이 안 움직였어 침착하게 갑시다 침착하게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배터리 아끼라고요? 자 넉넉해 넉넉해 히크판다 애들 왜 안 오냐 왼쪽 왼쪽 왼쪽? 아 이게 달리려고 지금 이게 준비자리 탔다 지금 푹시 푹시 달리려고 지금 준비자리 탄다 푹시 형 푹시는 왼쪽으로 온다 왼쪽으로 알겠어 야 푹시 지금 준비자리 탔다 야 쟤 지금 야 우산보인트 된다 이제 야 우산보인트 온다 이제 다다 왼쪽 왼쪽 온다다 왼쪽 아 형 제발 제발 오지마 오지마 진짜 무서워 무서워 제발 폭시야 오지마 다 움직였네 형 형 형 형 정확히 48% 되는 거잖아 정확히 48%? 오케이 어디? 왼쪽? 둘 다 그리고 40%가 되면 문을 열어 40%가 되면 문을 열어 40%가 되면 문을 열어 40%가 되면 문을 열어? 어 망하면 죽는다 알았어 오케이 넷이 넷이 좋아 뭐야 이거 Sure 제발 제발 오 추억 적들번 갔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레시 좋아 야 이거 깰 수 있겠다 안좋은데 깰 수 있겠다 깰 수 있겠다 길이 안좋은데 여기 문 닫하고 그냥 형 소리치지마 나 깰 수 있겠다 나 그냥 문 닫고 있을까 어차피 2시간 남았다 여기만 일단 한쪽 문 닫고 이쪽만 오케이 야 이거 되겠다 아니다 안돼 야 잠깐만 배터리 없어 야 다섯시 다섯시 괜찮아 괜찮아 다섯시면 괜찮아 다섯시에 배터리 있구나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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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야 배터리 없어 어떡해 잠깐만 잠깐만 형 형 형 3분에 문을 전부 닫아놔 3분 후 야 폭시 없다 나이스 문 닫아놨지 문 닫아놔지롱 폭시하다 문 닫아놔지롱 등 야 한번 불빛 붙여봐봐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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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얘다 문 열어 깨겠다 깨겠다 문 열어 문 열어 문 두드려도 안 열어줄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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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잠깐 이NT- 문 열어어어 이따 문 이따 교수 애드 뭐지 보다 다 싹 깼어 깼어 그만해 뭐야 이걸 깼어? 뭐야? 아니 그만해 뭐야 아니 내 뜻이 나네 이거 깼어 깼어 뭐 깨사